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2차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2차 함수와 연결이 있어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 연관성을 배울 거야. 그래서 앞에서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럼 지금 뭘 배울 거냐면 2차 함수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도 배웠고 함수도 배웠으니까 추후에는 너와 너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를 들어가도록 할 거야. 근데 2차 함수는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중요한 부분을 살려서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갑시다. 일단 먼저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1차 함수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1차 함수,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꼴, a는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가 주어졌다면 각각 개수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자, 봐요. a의 역할은 뭐지 얘들아?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죠? a 역할은 기울기예요. 그래서 만약 a가 양수라면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죠. 근데 만약 a가 무슨 수였다면? 그렇지. 음수였다면 오른쪽 아래로 모하는,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생겨요. 따라서 앞에 있는 기울기, 즉 x 앞에 계수, 즉 최고차 항의 계수가 하는 역할은 기울기인데 걔는 그래프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모양을 결정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a가 양수명으로 쩍끝이 올라가 왜 감수는, 이게 다 감수는 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누구의 역할? b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b의 역할은 뭡니까? 무슨 절편이라고 알고 있죠? y 절편이라고 알고 있죠. y 절편은 뭐냐 하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죠. 즉, x가 몇일 때? 0일 때 값이니까. 아,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 절편이라고 보고 그게 바로 b의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는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차함수 와서도, 이차함수의 골은, 봐봐요. 첫 번째 이런 골, 두 번째 이런 골, 세 번째 이런 골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골일 때부터 가자고. 얘는 개수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1차함수도 각 개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도 그래요. 아, 맨 앞에 있는 a가 하는 역할은 기울기. 이런 역할. 즉, 그래프의 무엇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아, a 역할은 그래프의 무엇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a가 만약 무슨 수라면? a가 양수라면, 내가 보고자 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맞아요? 근데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a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그랬죠? 얘는 똑같아요. a가 양수면 오른쪽 끝은 항상 올라가요. 또한, a가 음수면 오른쪽 끝은 뭐예요?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위로 볼록 이렇게도 봤었고. 그래서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느라. 선생님, b의 역할은요? b는 잠깐만 기다려. c부터 하자. c의 역할은 역시나, x 대신에 0이 들어가면 나오는 값이거든. 따라서 c는 x에다 0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무슨 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y 절편. 아, y축과 만나는 점이구나. c는 y 절편이구나. 선생님, b의 역할은 뭔가요? 잘 들어봐. b의 역할. b는 혼자 하는 역할이 아니야. 같이 해요. 누구랑 같이 하냐면, a랑 같이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필기를 해놔요? b는 대칭축을 결정해요. 뭘 결정한다고? 대칭축. 되게 중요하네요. 이차함수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대칭성 때문이야. 그래서 대칭축. 선생님, 그 대칭축은 어떻게 구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요.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다. 선생님, 대칭축이 뭔데요? 앞에 봐. 여기다 같이 그림 볼 거예요. 만약에 이차함수가 a가 양수라 했다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생기는 대칭이 되는 대칭이 되는 대칭이 되는 이차함수는 반드시 이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이 대칭축이라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로 구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건 바꿔 얘기하면, 꼭지점의 무슨 좌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x좌표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거지. 아, 대칭축을 찾았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았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이 꼭지점은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구한 값을 이 함수에다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y좌표는, 꼭지점의 y좌표는 대칭축을 찾았다면, 그 놈을 함수에다 뭐 해라? 대입하면 꼭지점의 y좌표도 나올 것이 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근데 원래, 원래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꼭지점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그렸어? 맞아요. 너를 3번꼴로 바꿨죠. 즉, 완전제곱꼴로 변형시켰던 거지. 완전제곱꼴로 변형시키면, 바로 꼭지점이 이건 몇 콤마 몇이라고 알 수 있는 겁니까? p, q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얘에서 바로 가는 건 대칭축을 찾아버리면 바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꼭지점으로 다음과 같은 모양을 바꾸시면, 얘의 값이 사실은 꼭지점으로 p가 되는 거고, 얘의 값이 사실은 꼭지점의 y좌표로 q가 되는 것. 그래서 p, q가 꼭지점입니다. 하시고, 그래프를 a의 모양에 따라서, a의 모양에 따라서 양수면 위로 볼록, 음수면 다시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리셨던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에 찾을 것인가, 대칭축으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알겠죠?